인기가요 10월 마지막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첫 풀몬 점수가 작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네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리플 크롬 축하드려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이렇게 4년 만에 정규앨범 냈는데 큰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많은 팬분들은 직접 되지 못했지만 저희 음악이 꼭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무대랑 좋은 음악하는 블랙핑크 되겠습니다 그리고 앨범 나올 때까지 너무 고생해주신 저희 회사 YG 직원분들과 스태프분들 계신데요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플링크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희 옆에서 항상 고생해주시는 헤메스 스태프분들 그리고 매니저 오빠들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블랙핑크 사랑해 네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 11월에도 1위는 어디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안녕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안녕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안녕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영원한 다음 창문 없는 방에 우리 가둔고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상처투성인 채로 미워하게 된걸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아야!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